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증화총무가 오지훈입니다. 자 2024년 3월 28일에 치러진 고3대상 학력평가 지구과학원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에 앞서서 총평과 이 모의고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걸 챙겨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는 쉬웠어요. 이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쉬웠습니다. 지난 2024년도 수능과 비교한다면 많이 쉬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상태에 따라 본인들이 각자 느끼는 난이도는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학습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면 그리고 뭐 기출분석까지 저희들이 스텝1 스텝2 이렇게 스텝별로 구분해서 강의 진행하고 있잖아요. 스텝2 수준까지만 일단 제대로 잘 학습이 되어 있다면 아주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시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소한 자료 함정형 문항 복잡한 계산문항 또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항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좀 배려가 보인 게 선택지 조합을 통해서도 답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문항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아시겠죠? 조합. 그래서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중요한 건 사실 이게 아니고요. 이 시험을 보고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그동안 겨울방학 동안 했던 공부에 대한 지금 보상을 받는 듯한 이런 좋은 기분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동안 한다고 했는데 문제 풀 때도 너무 어려웠고 점수도 안 나왔고 좀 짜증도 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당황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점수가 잘 나온 분들 일단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단 단 지구과학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이렇게 많고 그 중에 실제로는 정말 고난도로 출제될 수 있는 요소들이나 그런 문항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출제될 수 있는데 고작 이 20문제를 잘 풀어냈다라는 것만으로 모든 전범위의 개념학습 모든 개념원리를 완벽하게 100% 이해하고 있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점수 잘 나온 분들 너무 오래 기뻐하지 마시고 제가 뭐 가끔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인데 학력평가 점수는요 2시간 이상 기뻐하면 조금 오버하는 거거든요. 짧게 기뻐하고 다시 본인의 자리를 찾아서 또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뭐 점수 잘 나온 건 잘한 거야 여러분들. 칭찬받아 마땅하고 자 그리고 점수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온 분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왔는지 진짜 문제를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 문제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잘 확인도 안 되는 것 같고 외교가 막 시험지에 써진 것 같고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처음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학습을 수행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충 문제를 읽고 푸는데 다 알겠어. 알겠는데 나는 맞다라고 생각해서 풀었는데 아우 단 맞춰봤더니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거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보시면 알잖아요. 물론 실수도 실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없진 않습니다만 근데 개념 원리나 암기 요소가 전혀 공부가 안 돼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실수를 많이 했거나 잘못 봐서 틀린 게 많다거나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1교시부터 긴 시간 동안 치러지는 시험 그 긴 시간 동안의 집중력이 유지되는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지금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걸 보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한번 돌이켜볼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비단이 학류평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으로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치르는 모든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되는 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점수가 잘 나와도 그렇고 안 나와도 그렇고 안 나왔다고 막 승질내고 그러지 마시고 빨리 빨리 부족한 부분 캐치해서 그걸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3 여러분들 이제 수험생으로 살아가는 새해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수험생 신분으로서 모의고사에 치른 거예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하지만 고생은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셔야 되고 자 학류평가에 대한 설명과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드리고 해설강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학류평가는 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이에요.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겠다라고 마음먹은 모든 분들이 치르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산출되는 성적 데이터들 등급 구분 점수 평균 점수 등등 모든 값은 완전한 데이터는 아닐 수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시기상 볼 때 이제 3월 달이잖아요. 재학생들 현역 학생들의 학습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진행될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의 몸 상태가 소위 폼이 좀 올라오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년 3월 달에 치러진 학류평가는 지구과학 한정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전년도 수능 난이도와 비교했을 때 언제나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줄 만큼 문제들이 출제되곤 했었어요. 하지만 등급컷 평균 점수 등을 볼 땐 상당히 조금 높지 않게 높지는 않게 나오는 매년 그런 똑같은 사례가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비슷한 거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처받으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야? 어 뭐야 이거 문제 쉬웠다고 하는데 나는 점수 안 나와서 짜증나 줄게 했는데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이걸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지금 시기가 시기니만큼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반대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실력도 점점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매년 그러다서 모든 수험생들은 다 열심히 대체로 공부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올리면서 성적도 실력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름 가을쯤 돼서 공부 꾸준히 한 다음에 지금 이 문제를 다시 펼쳐서 보신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좋아. 그래서 여기 등급 구분 점수나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 현 상태 실력에 너무 크게 의미 두진 않으셔도 돼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 지구과학 한정 제가 자신 있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잘 나온 분들도 못 나온 분들도 지금 나의 위치는 딱 이만큼이야. 나는 이만큼으로 고정이야. 이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위치는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얼만큼 이걸 안 쳐다보고 방치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알아주시고 기본에 충실한 학습 제가 언제나 강조드리는 건데 제발 이거 진짜 여러분들 신경 써야 돼요. 공부 절대 띄엄띄엄 하지 마시고요. 특정 단원, 특정 주제 내용을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없어.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어 풀려. 이렇게 읽어보니까 또 풀려. 어 또 풀어보니까 다 알겠는데 이거 하나를 잘 모르겠어. 그럼 이거 하나만 채워나가면 되냐? 해서 그냥 어 이 문제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되죠? 해서 그것만 찾아나가는 공부는 본질적인 개념 학습이 되지 않아요. 알겠지? 진짜 엄발의 오줌두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임기응변 임시방편으로 잠깐 잠깐 하는 공부는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진지하고 진중하게 처음부터 내용을 차근차근 채워나가는 공부를 해주시고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풀고 시험 보고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학습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좋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3월이다 보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덧붙이면 어 왜 이런 얘기 있죠? 3월 점수가 수능까지 가더라. 여러분들 어때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어 동의해? 그래 어 근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3월 점수가 수능 점수랑 똑같진 않겠지. 왜냐? 난이도가 다르니까 3월 달 학료평가의 성적 그러니까 전체 응시집단 내에서 여러분들의 상대 위치는 수능까지 갔을 때 사실상 아주 큰 변화가 있진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거 뭐 좌절하라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행동 패턴이 그렇게 쉽게 바뀌잖아요. 알겠지? 여러분들은 이미 고3 학생들 자 수험생 신분이다라는 걸 자각하게 된 건 3월 달에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일 거예요. 아마. 그치? 1월 1일부터 여러분들은 어 나 이제 고3인데 어떡하지? 어? 수험생인데? 어? 내가 지금 열심히 얘기했다. 이런 마음가짐 한번 가졌을 거 아니야. 그치? 하지만 1월 지나고 2월 지나고 지금 3월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까지 왔어요. 음. 그런데 조금 뒤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 물론 이전과는 완전 다른 정말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정말 열심히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하나 몰두해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어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어? 내가 세운 계획 하나도 제대로 해내는 거 없고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실 것 같긴 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현재 위치에서였던 변화를 바란다면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학습 패턴이라든가 학습량 절대적인 학습시간 복습시간 이것들을 정말 파격적으로 어? 아주 파격적인 변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와야 돼요. 그걸 해야 뭔가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따라올 수 있을 거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사실 수험생들은 대부분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치? 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 그러니까 어 절대 이 점수가 수능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 여러분들이 지금껏 해왔던 그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 저는 이미 충분히 완성형 입니다. 완성됐습니다. 라고 해도 거기서 방심하면 안 되는 게 현역 학생들만으로 뽑아지는 데이터잖아요. 그치? 치열한 수능 전투 경험을 치렀었던 그런 유 경험자들 고득점 N수생들 참여하게 되면 상황은 또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알겠지? 어? 그런 측면을 생각하셔서 어? 조금 더 아랫배에 힘 꽉 주고 이학 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지구과학 점수는 하는 만큼 나와요. 그리고 점수가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아. 어? 뭐 특정 단언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딱 해내고 어떤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딱 해놓고 그에 대한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 자료를 분석하고 개념을 적용해서 풀이해 나가는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충분하게 연습을 한다면 특정 단언 특정 중단언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그냥 빠삭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라는 주제들을 하나하나 개수를 늘려나가는 과정이면 자연스럽게 점수는 그의 비례에서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음 마음만 먹지 마시고 행동에 옮기고 실천하시길 바라면서 자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1번 문제부터 해설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